첫째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연출한 유아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길수 역의 정지영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선혜 역을 맡은 에이웨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많이...